1. 동탄예수교회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한절 헬라와 성경 10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보라 이두는 불변화사죠. 보라 감탄사죠. 보라에크락산 하면 크라조 외치다 이 말이죠. 크라조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쳤습니다. 레곤테스는 레고의 현재 능동태 품사 남성 복수 추격 뭐라고 말하면서 외쳤습니까? 티 해민 카이 쏘이 우리에게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와 너에게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관계냐? 너와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릴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릴 괴롭히지 마라. 그 말이죠. 너와 우리가 무슨 관계이냐? 그 말입니다. 휘에 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이여 휘오스의 혹격입니다. 혹격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둬서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와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그런 의미죠. 엘테스 엘테스 하면 엘코마이의 엘코마이의 제2부정과거 능동대책설법 2인칭 단수 왔다 그 말이죠. 엘코마이 5다니까 왔다 히을 오대는 히어 여기에 왔습니까? 프로 카이루 하면 카이루스 카이루 카이루 카이론 시간이죠. 시간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왔습니까? 바사니 싸이 하면 바사니 싸이 하면 바사니 조 괴롭게 하다가 말이죠. 바사니 조 바사니 조의 부정과거 능동태의 부정사입니다. 다시 합니다.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냐? 우리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왔나이까? 여기에 시간 전에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시간 전에 왔나이까? 지옥으로 갈 시간이 안됐는데 지옥으로 들어갈 시간이 안되었는데 그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시간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를 하도록 내버려 둬라. 우리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마귀의 제력과 하나님의 군사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와의 대적을 하나님 아들과의 대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빛이 이름에 빛과 어둠이 대체하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괴로워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체의 국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찍 왔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와 싸우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덤벼어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 앞에 맞을 때 그들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내는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의를 대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담대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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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